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성지순례를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갔었고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창조과학 탐사단 여행을 교우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두 번의 여행이 다 너무나 좋았어요 아 성지순례는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창조과학 탐사단 여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히 젊은 분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구나 그런 감동을 참석한 분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 유홍수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들도 다 창조과학 탐사단이 그렇게 뜨겁고 은혜로울까 처음에는 잘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차 중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미처 다 못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혹시 이러다가 간증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다 눈물로 간증하는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감동이 있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창조과학 탐사단 여행 코스는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코스입니다 국립공원을 아주 여러 미국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 관광 코스로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코스예요 그런데 같이 여행을 곳곳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웅장한 자연을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말씀 그랜디캐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랜디캐년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홍수, 노아홍수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계곡입니다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에 기도회 할 때 그 피곤한 시간에도 막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영광을 바라보라는 건데 주여 그리해주소서 저도 눈을 떠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핍박자였던 사도바울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핍박을 가했던 그가 오히려 순교하지요 이런 변화의 계기는 어떻게 온 걸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광의 주님으로 만납니다 담회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이 마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가 말에서 꼬꾸라질 정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바울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광을 보는 눈이 함께 열려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거운 짐과도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거든요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영광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영광을 예수님을 보아도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야마 지음밭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눈이 뜨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감격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세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죠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신 그분이 영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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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그분이 영광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합니다 골로서서 1장 7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영광이 뭔지를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광을 더 구할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내 삶에 이걸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할 게 아니고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눈뜨기를 구하셔야 돼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 그분이 영광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가리워 있어서 그래요 삼손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사였잖아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결국 데릴라에게 넘어가서 머리를 깎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그에게 떠나가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몰랐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능력을 평소처럼 그렇게 능력을 역사하려고 해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빠진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머리 깎인 삼손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그 마음에 모시고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광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점점점 내 안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영광이라도 얻으려고 요즘엔 돈 많으면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인기가 자기에게서 떠나간다고 생각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싶은 이런 열망 내가 중심에 있고 싶은 열망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로 인한 시험이 많다니까요 우리 안에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유는 진짜 영광을 모르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눈 뜨여지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광의 대체물들 교회 안에도 직분 문제 때문에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도가 되는 과정에 이건 교회를 섬기고 누가 더 먼저 죽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그게 무슨 명예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그 문제가 걸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열린 이 때는 돈 더 많이 있고 돈이 적게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돈 많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진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영광을 대신할 대체물의 연륜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게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정말 배설물 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교회가 보통 놀라운 기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원형이 출애국기 40장에는 성막인데 성막이 지어질 때 거룩한 구름이 임했어요 역대한 5장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역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니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지금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메이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의 영광을 봅니다 야, 교회구나 정말 놀랐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취향과 생각이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가 되나? 주님이시구나 그때 주님이 드러나시던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될 때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회로 모이든 선교회에서 또는 교회 각 부서에서 주의 일을 하든 또는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을 다루는 기회기원에서 주의 일을 의논하든 항상 처음에 의견은 서로 다 달라도 기도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다 보면 하나로 딱 가지는 하나됨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체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대학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고 가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나 어떻게 주님이나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도 나타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주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통일하게 깨달아요 그게 바로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일하게 깨닫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일하게 깨닫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됐었지만 실제로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1984년 4월에 광주통합병원에서 정말 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밤새도록 통해 잡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서 처음 본 날이에요 주님, 주 예수님이 제 삶에 온전히 드러나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제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정말 통해 잡아가는 회개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성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 진짜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더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참 지위가 높아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렬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주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낸다니까요 눈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아프리카 간비아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는데 늘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선교사를 어디서 환영합니까? 그냥 고생밖에 없어요 그 간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고생스러운 나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재환 선교사님이 간비아의 국가 행사를 보는데 대사들, 각 나라에 온 대사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대접받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이 뜨였어요 대사 그러면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자기가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대사로 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선교사,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고는 이재환 선교사님 자신 안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꿔진 간정을 하셨어요 눈이 뜨인 거죠 환경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여기 분당에 한신교회 담임하시던 별세 목회 연구원 하시던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손을 얹으면 정말 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예언이 터지고 이런 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목회가 잘 될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목회가 잘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중표 목사님에게 눈 열어주셨어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작은 일이냐 한 생명의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걸 너는 왜 모르느냐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평생 전하는 것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썼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평범한 가정생활 눈 열어주시면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여러분이 분명히 눈뜨게 된다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사케오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은 겁니까? 사케오 지위가 뭘 더 높아진 겁니까? 그냥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시간에 있다가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그냥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바로 직전만 해도 탄식과 서름 눈물밖에 없던 여인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눈뜨이니까 인생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이게 찬송으로만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구하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안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하루 종일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 걸어 운전하는 중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지기 순간이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는 시간에 내가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소서 그 눈이 뜨이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눈 열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게 해 주소서 탁사 exploit 그렇게 배우고ящ ideology 우리 찬송합시다